자, 편안한 곳에 마음을 쉬고 앉아 봅니다. 자, 엉덩이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잡아 봅니다. 허리는 바르게 펴고 시선은 45도 아래로 편안하게 툭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고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어 줍니다. 한 곳을 지그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줍니다. 눈꺼풀의 힘을 편안하게 뺍니다. 눈꺼풀이 편안하게 감겨도 괜찮습니다. 눈꺼풀의 힘을 받으려Lab 눈꺼풀의 힘을 가iries 눈꺼풀의 힘을 받으며 눈이 halo 입은 조용히 다물고 입은 조용히 다물고 오로지 코로만 편안하게 호흡을 해봅니다. 코로 숨이 들어가고 코로 숨이 나오고 이 느낌만 편안하게 느껴보세요. 들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편안하게 마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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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끝에 느껴지는 바람의 느낌과 코로 들어가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을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묵묵히 호흡의 흐름을 호흡의 느낌을 마음의 눈으로 관찰해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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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도 모두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아파하지 말고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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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들숨이 들어갈 때 살아있음에 라고 마음으로 되뇌고 날숨이 나갈 때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으로 되뇌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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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들숨에 날숨에 마음으로 깊이 진심으로 호흡해 봅니다. 들숨에 살아있음에 날숨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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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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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려봅니다. 들숨에 살아있음에 날숨에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호흡이 들숨과 날숨에 매 순간 존재하고 생명에 감사한 마음을 진심으로 내어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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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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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두 손을 천천히 가슴에 모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종교에 따라 기도의 모양은 다르게 해도 좋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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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감사합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편안하게 후 내쉬면서 두 손을 천천히 내려줍니다 편안하게 미소짓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내고 조용히 눈을 띄고 조용히 눈을 떠서 편안하게 바닥을 바라봅니다 이미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오늘 이 순간 다시 태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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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